잘 먹네. 잘 먹네. 잘 먹네. 어머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안 질겨. 엄마가 먹어봤어. 하나도 안 질겨. 엄마가 먹고 보고 만든 거야. 죽어와야 돼. 식사시간인데. 입에 밥 그만. 입에 밥 그만. 입에 있는 거 다 먹고. 안 넘어가면 물 먹고 꼴깍 삼켜. 다 먹고 일어나, 이리. 간섭 육아의 끝장판. 적당한 개입은 좋은 건데요. 지나친 개입이니까 간섭이 되는 거지. 그렇지. 문과. 문과. 닦아. 휴지, 돗도 말아. 못 닦겠어? 자신 없어? 어머. 어머. 어떤 거는. 한 만 세 살 정도 수준에. 머물러 있는 거 아니야. 나중에. 의존적 성격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이런 면이 좀 있어 보여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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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마찬가지예요. ppe